자, 원줄 합사 3호, 목줄 4호로 가겠습니다. 이런 바위는 박히면 끝이기 때문에 짧게 줘야 돼. 짧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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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싯대가 박혔어. 낚싯대가 완전히 박혔어. 우와-! 사이즈ormuş 도가보다 엄청 figured. 아주 대물급은 아니지만, 오늘, 대체적으로 사이즈 다 좋아. 낚싯대 왜 들어ió? 연질 때 썼니까. 그냥 물 속까지 들어가네. 어, 낚시平 taking water. 낚싯대가 부러전łos nastrovo. 그래서 오늘 장기 협회해줘요. 어어어요. 낚싯대가 사용이ставля... 어 와 이거 이거보다 조금 더 그거는 제가 부러지겠다 야 아 큰일 났는데 야 훌륭하죠 아 그림 나오겠다 그릇 나오겠어 썼어 노루라기로 구럼 아 이정도 뭐 훌륭해 훌륭해 으아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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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자마자 뭐 투덕치길래 노래비 만나고 일부러 줬어요 가만히 기다렸어 그럼 아들 3 타고 훅한 내 이야 훌륭한 도로 속전속결 속전속결 좋아 좋아 으 이게 스가 진작이 나왔어 이제 well 기분 좋잖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알 넌 안 좋겠다 아 미역 때문에 미역 때문에 물었는데 안나오네 3번을 밀당했네 3번 밀당 3번에 빼냈습니다 진짜 손맞추기 배가 연한 대신에 손맞은 착살내네 1초만 늦어도 바뀐다는 생각에 집중해서 완전히 땡겼어요 훌륭한 도로로 기르구나 싱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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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넓 싱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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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탄 기다렸다가 얘가 뺄 때 그때 강하게 강제집행하는거 сп 귀명 좋아 귀명 좋아 합산해서 안 끊어줘 기가 막힌 보세 4천원짜리 미끼 하나에 와 이거 진짜 세다 엄청 크다 와 이건 진짜 커 진짜 커 이건 시간을 갖고 전체배우야 돼 오 봐봐 올라온다 올라온다 그래 크지 않네 근데 힘은 거의 3차급이었어 파고 들어갈 때 한 번 더 땡기고 파고 들어갈 때 한 번 더 땡기고 계속 밀당 안하면 내꺼 아니야 고기가 오 대물인거구나 우아 이거 완전히 조피볼락급인데 파울 Charlotte 쓰길 잘했어 오 쏙쏙쏙어 değişb 오 쏙쏙어오 오 쏙쏙 Vai 와~~ 어머마죠? 이런걸 만나려고 낚시를 하는거죠 아 이 가시 보여요? 이거 질리면 작살나 등가시도 장난 아니잖아 이거 봐요 여기 가시 또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는 부드럽고 하나 둘 셋 왔다 갔다 또 찍었어 아~~ 아~~ 피또라네 이거 봐 하하튼 대물 도로록 잡아가지고 안찔린 날이 없어 다 찍었어 기분은 좋아 아~~ 어떻습니까? 보기만 해도 그면 못해요 아~~ 미치겠네 이야~~ 부~~ 물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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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잖아! 또 왔잖아! 이건 크다! 이건 크다! 아 이건 커! 이건 커! 왔어! 왔어! 요 근형도 괜찮은 근형이야! 왔잖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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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툭 쳤어! 뭐가 뭐가! 툭 쳤어! 툭 쳤어! 뭐가 왔나! 뭐가 왔나! 울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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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구나! 낚싯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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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성구 같은데 같은데 그 봐라 노램이잖아 웃었어 웃었어 망쿠리로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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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왔어! 또 왔어! 쑥쑥 들어갔잖아! 쑥쑥! 오 좋다 좋아! 이 어마어마한 힘! 다 훌륭해! 사이즈 다 훌륭해! 이 기들이 낚싯줄을 던지면 이 낚싯줄을 던지면 개들이 잡아땡겨! 잡아땡겨 이놈들이 미끼를 진투로 가져가 한 번 더 먹으러 와. 그렇지 그렇지. 한 번 더 먹으러 와 이 녀석아. 오 좋아 좋아. 역시 도로러기야. 미역이 친 게 아니라 고기가 쳤는데. 고기가 쳤는데 고기가 쳤는데. 우와 크다. 물고 가만히 있는 거 잊었어. 그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. 차라리 저만 지도일걸. 이거 크다 이거 크다.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아 철수를 할까 말까 하면서 주변 상황을 살피고 있는 중이었는데. 아 그냥 뭐 지멋대로 차고 가네 그냥. 오 쐈쐈. 도로로기로 구라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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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잘 생겼죠? 얼추 뭐 이따 나왔어 얼추 얼추. 아 이거 뽈락구나. 이야 이건 뽈락입니다. 뽈락. 어휴 뭐야 어휴 이거 망상어잖아 망상어로 뭐냐 뭐냐 그렇지 틈새로 지가 비비고 나간 상처입은거야 미안하다 이렇게 또 왔나니 이렇게 와줘야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와줘야지 삐끗통이 거의 차 들어가는구나 어쩌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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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통이 자꾸 차 들어가면 어쩌라고 노레미의 쪼림 걸린줄 알고 걸린줄 알고 탁 차가서 줄을 빼는데 갑자기 확 차고 아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아 힘이 아주 아 힘좋았어 4시 정도까지는 엄청나게 파도가 칩니다 아셨죠 너무 넘쳐서 뚜껑을 못 닫을 정도가 되면 가야돼요 신선도가 떨어져요 강제로 떡을 만들어버린 거짓말이 아예 음 지금 뭐 하니 감사합니다.